취녀라.. 고생했다.. 고생하셨어.. 타란~~ 두개 샀어 뭐야? 아 그 셔츠.. 응 필요다 응 내가 너를 생각하고 산게 있지 오 딱 맞아 딱 맞아? 네 형 이거 생각하고 산거잖아? 어 맞아 역시 이거 이따 저녁에다.. 이쁜 날아야겠다 응 이쁘지? 오.. 센스 있었어 살짝 쉬었다가 어때? 기장? 귀엽네 근데 충격적인게 뭔지 알아? 아까.. 돈빼빼 거기.. 커피숍? 커피숍을 했거든 동네 이거 입꼬 있어야겠어? 종호원들이 입꼬 있잖아 감사합니다 아 뭐.. 내가 마음에 들었잖아 근데 종호원들이 이거를 입꼬 있더라고 그래서 생각하는데.. 나 이거 괜찮아 했어 나 이거 바닷가 있을 수 있어